도쿄 순수 음... 의미하네 아 이거 탐나는구만 딱 100억 이댄 때 약간 구찌 느낌이 없지 않아도 높긴 한데 어차피 그냥 아웅이용인데 그치? 딱히 그런 이유 없거든 마침 딱 100억이 있긴다 운명 아니야 이거? 가끔? 후회는 나중에 하지 아웅없어 간다 스타뿟스 2분 남았다 큰 거 온다 2분 남았다 큰 거 온다 온다 뭔데? 엇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12시에 1,2분밖에 안 남았는데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하 아 그냥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게 개박살이 났네 바로 하하하 난 열두시 아직 안 됐는데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하! 아우.. 제발 대충 부분만 하게 해주세요. 죄송합니다. 제발.. 7억밖에 안 남았어요. 아.. 아 돈이 없다.. 와.. 너무 넓은데.. 씁쓸하구만..